안녕하세요. 이번에 시스템콜과 모듈을 이용한 리눅스 커널 개발 기초를 강의하게 된 아주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 성민석입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 리눅스 커널 프로그래밍의 기본적인 흐름과 방법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시스템콜과 모듈 파트에서는 예시코드가 나올텐데요. 이 코드들을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아래 링크에서 QEMU로 리눅스 가상환경을 구축해주시는 걸 해주셔야 됩니다. 먼저 커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마 일반적인 프로그램을 구현해보셨다면 생소하실 것입니다. 커널은 운영체제의 일부로서 하드웨어 프로세스를 관리하는 소프트웨어로 하드웨어 사용에 대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메모리나 디스크, CPU 등의 리소스를 관리합니다. 일반 프로그램은 직접 하드웨어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하드웨어를 조작하는 것은 컴퓨터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커널이라는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접근하게 됩니다. 커널 프로그래밍은 이런 커널에서 동작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것으로써 커널의 핵심 부분에 기능을 추가한다던지, 커널 내 알고리즘을 수정하여 성능을 개선하던지, 아니면 드라이버처럼 모듈을 개발하여 기능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커널 프로그래밍에 들어가기 앞서 커널과 일반 프로그램을 비교하여 커널에 대해 좀 더 이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널과 어플리케이션 간에는 코드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어플리케이션은 저희가 작성한 코드의 처음부터 끝까지 순차적으로 동작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동작하게 되는데요. 그에 반해 커널은 어플리케이션에 이렇게 시스템 코드를 부르거나 혹은 하드웨어에서 인터럽트가 발생하게 되면 해당 시스템 코드를 처리하는 코드만 잠깐 동작하고 다시 어플리케이션을 나간다든지, 인터럽트에 대한 것만 핸들링을 하고 끝낸다든지, 해당하는 특정 코드 섹션만 실행하게 됩니다. 이 다음에 라이브러리에 대한 것인데요.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것에도 커널과 어플리케이션은 차이가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은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데 제한이 없습니다. 헬로우 월드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생각해보면, 프린트 애플을 하기 위해서 스탠다드 아이오 헤더를 자유롭게 저희는 인클러드에서 사용했었습니다. 그러나 커널에서는 이게 좀 다릅니다. 함부로 사용할 수 없고, 엑스포트라는 매크로를 통해 가지고 글로벌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든 변수나 함수, 그런 심볼들만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어플리케이션들은 커널에서 동작하는 모드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은 이제 유저 모드에서 보통은 동작하면 사진에서 보시는 것 같이 권한이 가장 낮습니다. 가장 낮은 권한을 갖고 있고, 그래서 처리할 수 있는 명령어에 대해서도 제약이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커널은 커널 모드에서 동작하기 때문에 이 안에 가장 높은 프리빌리지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키텍처에 있는 모든 명령어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코드를 구현함에 있어서 신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시스템이 되돌이킬 수가 없을 정도로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어플리케이션과 다르게 주의를 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커널과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메모리 공간도 다릅니다. 그림의 예수처럼 커널과 유저는 메모리 영역이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커널 공간 또한 1GB로 보시는 것처럼 유저 메모리 영역보다 공간이 작습니다. 그렇기에 커널 공간에서 저희가 이제 큰 배열을 생성하거나 혹은 또는 이제 함수의 리컬절든을 계속 많이 만드는 것도 지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커널 영역 바깥으로 계속 이제 오버플로우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또한 커널 영역과 이제 유저 영역이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유저 영역에서 메모리를 읽을 경우에는 이게 신중을 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저가 어떤 값을 어떤 값을 보낼지 모르고 모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가 인티저를 처리하는 코드를 짰는데 유저에서 그냥 널 값을 보낸다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특정한 처리 과정을 수행하셔서 커널이 중간에 터지지 않도록 방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또한 유저가 보내고자 하는 값이 또 의도대로 안 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저는 1을 보내고자 했는데 커널에서 메모리 얼로케이션 과정에서 뭐가 지연됐다거나 해가지고 적당한 값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커널에서는 전부 처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변수와 함수 이름을 정할 때도 커널에서는 더 많은 것들을 고려해야 됩니다. 어플리케이션의 경우에는 현재 개발 중인 프로그램에 대해서만 이름을 구별해 주시면 되는데 커널은 커널 하나만으로도 거대한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커널 전체에 있는 모든 함수, 변수, 심벌들의 네임들을 고려해가지고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제 시스템콜을 이용하여 직접 커널의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스템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스템콜이란 유저 프로그램과 커널 간의 통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유저 프로그램은 커널 영역에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유저 프로세스도 파일을 읽고 쓰기 같은 커널 서비스를 이용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를 위한 소통 채널로 시스템콜이란 것이 있습니다. 시스템콜은 소프트웨어 인터럽트로 커널의 특정 서비스를 요청하는 것인데요. 저희가 익히 알고 있는 파일 관리 시스템콜들, 오픈, 클로즈, 리드, 라이트 등이 있습니다. 또한 이제 멀티 프로세스나 멀티 스레드 환경에서 코딩을 해보신 분이라면 자주 썼을 포크나 EXCC도 이 시스템콜에 해당됩니다. 그림으로 보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유저 어플리케이션이 라이브러리를 통해 가지고 시스템콜을 부르게 되고 시스템콜을 통해 가지고 프로세스 관리나 파일 시스템과 같은 커널 서비스로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시스템콜로 들어가게 되면 유저 모드에 있던 게 커널 모드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시스템콜의 구체적인 흐름을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유저 프로그램에서 시스템콜을 호출하면 커널에 인터럽트가 발생하게 되고 커널은 이 인터럽트를 핸들링하게 됩니다. 이때 시스템콜 테이블을 통해 가지고 어떤 시스템콜을 수행해야 되는지를 파악한 다음에 해당 시스템콜로 넘어가서 시스템콜 코드를 수행하게 됩니다. 자 이제 직접 시스템콜을 커널에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콜을 추가하는 단계에는 크게 커널에서 구현하는 파트와 커널 밖에서 사용하는 파트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커널 내부에서는 시스템콜을 디렉토리의 적절한 위치에 구현해 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후 시스템콜의 번호를 빈 번호를 할당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번호를 통해서 테이블에 등록을 해 줍니다. 테이블을 등록한 후에는 구현한 시스템콜을 시스템콜스.header 파일에 추가를 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커널을 컴파일한 후에 이 커널을 가상 환경에서 부팅해 주시면 됩니다. 커널 밖에서는 시스템콜을 사용할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해 줍니다. 이를 가상 환경의 루트 파일 시스템에 추가를 해 주신 후에 가상 환경에서 실행하여 결과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단계별로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적절한 위치에 시스템콜을 구현하겠습니다. 저는 커널 소스 디렉토리 아래 mysyscalls라는 디렉토리를 생성하여서 mysyscall.c라는 파일의 코드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커널.header와 syscalls.header라는 헤더를 인클루드하고 syscall.definer는 매크로를 통해 시스템콜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매크로 뒤에 보이는 숫자는 시스템콜이 유저 영역으로부터 입력받는 파라미터의 수를 의미합니다. 괄호 아래는 시스템콜의 이름과 그 뒤에 시스템콜의 파라미터의 타입과 파라미터의 이름들을 순차적으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현재 이 시스템콜은 간단하게 커널 메시지로 헬로월드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린트K는 커널 메시지를 출력하는 함수로 여러 프리픽스들을 통해 가지고 다양한 메시지들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용법은 프린트K 매뉴얼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시스템콜이 성공적으로 종료하게 된다면 리턴 제로를 하고 도중에 에러가 발생하여 정상적으로 코드를 수행하지 못한다면 마이너스 2펄트를 리턴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컴파일을 위해 메이크 파일을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시스템콜 코드가 있는 디렉토리 mysyscalls 아래 메이크 파일을 추가하여 오른쪽과 같은 코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때 시스템콜의 오브젝트 파일을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이후 커널의 메이크 파일에 컴파일할 저희의 디렉토리를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corey라고 하는 부분에서 저희의 디렉토리 이름을 이렇게 추가해 주시면 완성입니다. 이제 저희가 만든 시스템콜을 테이블에 추가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어떤 아키텍처에 시스템콜을 추가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이번 예시에서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x86 아키텍처에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널 소스 아래에 이 경로로 가시게 된다면 x86 아키텍처의 테이블 파일을 볼 수 있을 겁니다. 테이블 파일을 열면 아래와 같이 생겼는데요. 가장 왼쪽에 보이시는 숫자는 시스템콜 번호를 의미합니다. 이제 빈 번호를 아무거나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옆에 적힌 커먼이라 적힌 부분은 시스템콜이 32비트만을 지원할 건지 혹은 64비트만을 지원할 건지 아니면 둘 다 지원할 건지 를 의미하는 부분입니다. 저희는 64비트, 32비트 둘 다 상관이 없으니까 커먼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엔 시스템콜의 이름을 작성하고 마지막에는 링킹될 시스템콜의 이름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아래에 보시면 몇몇 시스템콜들은 사용 불가능한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 보시는 387부터 423까지 처럼 사용하지 말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석을 잘 살펴보셔서 번호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커널에서 할 일이 거의 끝나갑니다. 시스템콜스 헤더 파일의 적절한 위치 저희의 시스템콜을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함수 이름은 시스템콜 테이블에 마지막에 작성한 이름을 적어주시면 되고 앞에는 asmlinkage라는 마크를 달아주시면 됩니다. asmlinkage는 유저 영역에서 접근할 수 있는 함수라는 뜻으로 매개변수 처리 과정이 바뀌기 때문에 꼭 명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적어놓으면 청파일러가 알아서 처리를 해줍니다. 커널에서 마지막으로 커널을 컴파일해 줍니다. 이때 메이크 명령어를 통해 가지고 컴파일해 주시면 됩니다. 커널은 매우 방대하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컴파일 과정에서 에러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보통 문제는 없지만 확실하게 잘 되었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read-elf라는 명령어를 통해 가지고 vm-linux라는 실행 파일을 elf 형태로 읽어 가지고 저희가 추가한 시스템콜이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시스템콜을 사용한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는 아래와 같이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시스템콜 함수에 등록된 시스템콜 번호를 입력하여 호출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시스템콜은 표준 라이브러리 등록되지 않아 이런 식으로 받을 게 호출할 수 있습니다. 호출할 때는 시스템콜이라는 함수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프로그램이 작성이 완료되었으면 컴파일을 합니다. 이때 저희가 개발 중인 커널이 아닌 외부 환경에 컴파일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개발 중인 커널은 여러 부분에서 저희가 코드를 수정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불안정한 상태가 됩니다. 따라서 컴파일은 기존 환경에서 컴파일을 하셔야 됩니다. 컴파일이 완료되면 컴파일한 실행 파일을 가상 환경의 루트 파일 시스템에 탑재해 주시면 됩니다.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다면 SCP, NFS 등의 방법으로 파일을 전달할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번거롭지만 디렉토리에 마운트를 한 후에 파일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각자 원하시는 방법으로 파일을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결과를 확인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커널을 부팅한 후 컴파일한 파일, 저희는 8.9를 실행시켜주시면 저희가 시스템콜이 실행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콜에서 나오는 헬로우 월드가 잘 출력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직접 커널 속에 시스템콜을 구현해 봤습니다. 시스템콜은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인터페이스입니다. 그러나 이를 통해 기능을 구현하실 때는 몇 가지 고려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기능은 이미 시스템콜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최적화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 만드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던 시스템콜들을 활용하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또한 시스템콜로 기능을 만든다고 해서 저희가 직접 표준 라이브러리에 추가하거나 릴리지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기에는 제약이 많습니다. 그렇기에 새로운 기능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시스템콜을 사용하는 것은 비추천드립니다. 대신 어떻게 쓸 수 있냐? 커널을 수정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CPU 스케줄링을 알고리즘을 수정한다든지 그런 커널을 수정한 후에 간단한 테스트, CPU 스케줄링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기능을 구현한 시스템콜을 이용해서 간단한 테스트와 디버깅을 통해 가지고 디버깅을 하는데 시스템콜을 사용하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네 이제부터 커널 모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리눅스 커널은 모노리스 커널로 하나의 거대한 코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에 커널 기능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이 컴파일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그러나 이전에 시스템콜에서 실습할 때 보셨던 것처럼 컴파일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됐습니다. 간단한 기능을 구현하는 데도 컴파일이 필요했고요. 이런 모노리스 커널의 단점을 해결하고자 나온 것이 이 커널 모듈이라는 것입니다. 커널 모듈은 런타임 중에 커널 기능을 확장하기 위한 오브젝트 코드로서 커널 실행 도중에 동적으로 커널과 링크하여서 커널의 기능을 늘릴 수 있습니다. 필요 없을 시에는 커널과 링크를 끊음으로써 간단하게 제거할 수 있고요. 이를 통해 가지고 컴파일 없이 기능을 붙였다 뗐다 할 수 있게 됩니다. 커널 모듈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커널 모듈은 인스 모드와 아랫 모드라고 하는 명령어를 통해 가지고 모듈 설치와 제거가 가능합니다. 모듈은 커널 코드 내 엑스포트된 글로벌 심볼에 대해서는 접근이 가능합니다. 아래 보이는 이 매크로로 선된 이제 펑션과 베리어블에 대해서는 접근하여 사용하기 가능합니다. 만약 모듈 내에서 전역변수를 사용하고 싶다면 이름이 겹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전역변수를 쓰고 싶지 않다면 스태틱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커널 모듈도 커널 모드로 동작하기에 신중히 작성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번에는 커널 모듈의 구성 요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모듈에는 메인 함수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듈 init과 모듈 exit이라는 매크로를 통해 가지고 모듈을 커널에 로드할 때 동작하는 함수와 모듈을 커널에서 제거할 때 동작하는 함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듈 파람이라는 매크로를 통해 가지고 모듈에 입력받을 매개변수를 선언할 수 있습니다. 모듈 파라미터 디스크립트라는 매크로를 통해 가지고 매개변수를 따로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엑스포트를 통해 가지고 모듈에서 사용하는 심볼들을 공개할 수 있으며 이 심볼들은 모두 커널의 심볼 테이블에 등록됩니다. 마지막으로 모듈은 리눅스 코드 gpl 라이선스를 사용하기에 개발 중인 모듈에도 라이선스를 지정해 주셔야 합니다. 라이선스를 지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컴파일이 되지 않습니다.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커널 모듈을 본격적으로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커널 모듈의 코드를 작성합니다. 모듈 init, 모듈 exit, 모듈 라이선스를 명시하여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메이크 파일을 작성합니다. 이때 커널 디렉토리를 설정해 주셔야 되는데 이 경로는 현재 개발 중인 커널의 소스 경로로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빌드된 커널 모듈 .ko라는 파일이 있을 겁니다. 이 파일을 루트 파일 시스템에 탑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상 환경에서 리눅스 커널을 부팅하여 가지고 모듈을 설치해 줍니다. 이때 인스 모드와 아랫 모드 명령어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ls 모드 명령어를 통해 가지고 현재 로드된 모듈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단계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듈 코드의 작성 단계입니다. 적절한 공간에 파일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커널 소스 디렉토리 아래에 myModules라는 디렉토리를 생성하여 가지고 myModules.c라는 파일에 작성하였습니다. 자 이제 코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듈 init으로 시작하는 함수를 그 다음에 모듈 exit으로 종료 함수를 지정합니다. 이때 저는 이제 lkpinit이라고 하는 함수를 선언했고 이 함수는 welcome to myModule을 커널 메시지로 출력을 하고 그 다음에 입력받은 파라미터를 이제 출력하는 함수입니다. 그 다음에 lkp exit이라는 함수를 저는 이제 모듈 exit 함수로 지정하였고 이 함수는 모듈이 지금 exit 중이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함수입니다. 또한 이제 매개변수를 받고 싶다면 모듈 파람 이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파라미터를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파라미터를 지정해 주시기 전에 파라미터를 이제 모듈 내에 선언을 해주셔야 되고 이때 디폴트 배류를 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라이센스를 지정을 해 주시면은 커널 코드의 작성이 완료가 됩니다. 이제 커널을 빌드할 메이크 파일을 작성합니다. 빌드할 오브젝트 파일과 커널의 디렉토리를 작성합니다. 이때 커널 디렉토리는 현재 개발 중인 커널 소스의 디렉토리로 정합니다. 저는 이제 myModules의 이제 부모 디렉토리가 커널 소스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작성 완료 후에는 모듈을 빌드하시면 됩니다. myModules 밑에 디렉토리에서 메이크 명령어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빌드된 커널 모듈 myModules.ko 파일을 root 파일 시스템에 탑재하여 결과를 확인하면 됩니다. 시스템 콜 때와 마찬가지로 root 파일 시스템에 파일을 전송하고 가상 환경에서 커널을 부팅하시면 됩니다. 이후 인스 모드를 통해 가지고 myModules.ko를 로드합니다. 이때 파라미터를 입력해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파라미터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결과를 보시면은 모듈 입닛 함수로 지정된 함수가 작동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파라미터도 잘 전달되었네요. 이제 ls 모드를 해보겠습니다. ls 모드를 통해 가지고 현재 로드된 모듈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rm 모드를 통해 가지고 myModules를 제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모듈 exit에 지정된 함수가 실행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ls 모드를 보니 정상적으로 제거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커널 프로그래밍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커널 프로그래밍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하드웨어, 프로세스 등 기존 어플리케이션에서 할 수 없는 다양한 시도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자칫 잘못하다가는 시스템을 돌이킬 수가 없게 됩니다. 커널 프로그래밍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매우 많지만 이 중 4가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커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에러에 대해서 적절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커널은 하드웨어 접근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에러로 인해 치명적인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라이트 시스템 코를 사용하여 잘못된 파일 포인터를 넘겼을 때를 가정해봅시다. 해당 포인터에는 우연치 않게 커널 프로세스의 구조체가 담겨있었고 잘못된 포인터를 적절하게 탐지해서 처리하지 못했다면 커널 프로세스가 이상한 값으로 덮어씌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럼 더 이상 커널은 동작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라이브러리 사용에 관해서입니다. 이전에 말했다시피 커널에서는 일반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헤더 파일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커널 내에 있는 헤더 파일만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어드레스 스페이스에 대해서입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커널의 메모리 영역은 매우 한정적입니다. 따라서 큰 배열이나 함수 리컬절 등을 다수로 사용할 때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K말록이나 VM말록 등을 이용해 동적할당을 해서 메모리 공간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한 유저 영역의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에는 유저 영역의 메모리의 신뢰성 문제로 CopyFromUser, CopyToUser라는 특별한 함수를 통해서만 주고받아야 됩니다. 마지막은 컨텍스트에 관한 내용입니다. 커널의 프로세스는 하드웨어 연산을 기다리거나 다른 프로세스의 종료를 대기하는 등 경우에 따라 블럭 혹은 웨이트 상태가 되고 납니다. 커널에는 인터럽트라고 하는 커널 내에서 발생하는 이벤트를 처리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커널 내에서 많은 양의 이벤트가 실시간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인터럽트는 가능한 빠르게 처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런 인터럽트를 처리하는 상황에서 코드는 절대 블럭이 되어서 납니다. 블럭이 될 경우 데드락이 발생하거나 혹은 인터럽트의 정보를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현재 작성하는 코드가 블럭이 될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닌지에 따라가지고 코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코드가 어떤 상황에서 동작하는지 잘 파악하고 적절한 함수와 플래그들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네, 이상으로 커널 프로그램에 대한 간단한 코드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커널 개발은 매우 복잡하고 시도하기 어렵지만 이 영상을 통해서 시도해볼 수 있으셨으면 합니다. 이것으로 강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